안녕하세요 더러오그의 열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용팁은 아이폰에 긴급 연락처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iOS 8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여기 보이시는 건강 앱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앱을 실행하고 의료정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지 뭐 입력 항목들이 쭉 나오는데 다 스킵하시고 긴급 연락처 추가 보이시죠? 이거를 선택하고 등록할 연락처 그러니까 저는 가족을 한번 등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계까지 선택을 하고 여기까지 입력을 완료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완료를 눌러서 암호 입력 화면에서 왼쪽 하단을 보시면 긴급 상황이라고 있어요. 얘를 탭을 하고 긴급 전화를 걸 수 있는 화면에서 똑같이 왼쪽 하단에 의료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등록해놓은 전화번호가 바로 뜨죠. 이렇게 등록해놓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또 다른 사용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열쓰였습니다. 안녕! 안녕!